겸재정선의 발자취를 느끼며 진경산수의 화원을 계승하기 위해 오는 6월 11일 겸재정선미술관과 궁산근림공원 일대에서 제6회 겸재문화예술제가 개최됩니다. 행사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메인 행사인 제17회 겸재전국사생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집니다. 제17회 겸재전국사생대회는 겸재정선미술관 3층 야외데크에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사생대회의 참가 접수는 오는 6월 10일까지 겸재정선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이 밖에도 겸재문화예술제에서는 페이스 페인팅, 소망 부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마당과 더불어 호서예술전문학교의 초청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기타 예술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서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